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어 1시 45분 오늘 좀 늦게 나가 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어 좀 짜부럽네요 1시 42분 한 2시 다 되가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잡으러 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의 아이컨택 을 위해서 잠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은 일 끝나고 지금 집에 도착해 가지고 차 고지 에다가 차를 파킹을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의 아이컨택을 하려고 잠시 켠거구요 어 오늘 뭐 딴거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네요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들어가서 자야죠 강아지들하고 좀 놀아주고 여러개 좀 피곤하다가 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강아지 애들이 또 반갑다고 옆에서 또 앵기고 그러면은 예 또 눈꺼풀 무거웠던 눈꺼풀이 또 엄청 또 가벼워 집니다 참 신기해요 예 아 뭐 오늘 뭐 딴건 없어요 딴건 없고 그냥 뭐 요렇게 또 예 얼굴 한번 보여주는 거지 뭐 잘생긴 얼굴 요럴때 또 한번 싹 한번 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어 만지고 싶고 음 뭐랄까 때리 펴고 죽이고 싶고 아닌가요 예 뭐 별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뭐 할 말도 없고 아 빨리 자빠서 자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의 다시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쪼까 피곤하네 피곤해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총뽕 여기까지 잉? 잉?